하겠지 뭐 옷 똑같이 입었네 응 그럼 나는 그 차이점을 두겠다 하자마자 바로 접혔네 그러게 녹화 지금 하고 있나? 지금 하고 있다 아 아까 링크 보낸 거 한번 봐봐야겠다 두 개 보냈잖아 몰라 마지막 보낸 걸 두 개가? 아 연기 택 하지 말라니까 바꿀게 바꿀게 링크 하나 보냈다 720인데 왜 1020, 1080까지 되는데 화질이 개 느린데? 그 1080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360 360이다 솔로 18% 뭐가 18%야? 듀오 21등 네 거 보고 있는데 그게 뭐야? 스쿼드 많죠? 네 처음에 들어가서 솔로 듀오 스쿼드 랭킹 보여주고 있네 아 별로? 그게 보이나? 눈 좋네 뭐가 보이나? 아니 그게 아니라 30초 40초 동안 켜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가? 랭킹 매칭 돌려놓고 그런가 본데? 화질 안 좋잖아 근데 그게 잘 보이나 모르게 두 개 얘기한거지 화질이 인터넷 내역이 업로드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게 거의 최선이더라 근데 진짜 1000으로 하든 720으로 하든 개 쓰레기인데? 어 360 해야 원래 거 나올 거 하긴 해 그니까 출력은 1080으로 해놓고 비트레이트를 낮춰서 네 어차피 인터넷이 안되니까 비트레이트를 500으로 500인가 400으로 낮췄거든 원래가 얼만데 얼마 비율 중에 마우스는 안되네 원래? 그냥 왠지 37분이 위기인거 같은데 이겼다 이겼다 몇 킬에서? 11킬? 잠깐만 생각이 안된다 뭐 물어봤지 한 두 개 물어봤는데 한 개 까먹었다 출력? 비트레이트 대역? 아 아 원래 놓고 하면 한 2000? 아 20000? 근데 500으로 낮췄지 근데 500으로 낮췄지 근데 이거 웃긴거 맞잖아 이거 언제 웃기고 야 야 시작해서 말해야지 내렸대 아니 웃기고 사람 내렸나 몰라 위에 조금 스쿼드지 앞에 있대 궁전에 한 명 있대 SE 아 시티연을 여기서 다쳤다 또 이럴거면 왜 욱살해 미안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M16 먹었고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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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고 아니 저거 근데 꼬로망 꼬로망거 뭔지 아나 뭐 360이라 그래서 360 했더니 진짜 개똥 아예 사주분간 안되는거 나오고 응 저기서 1080을 해야 의미 없을건데 그거는 조금 더 좋던데 조금 더 좋을 순 있다 그게 많이 좋던데 원본은 그거니까 말좋아도 그놈 그놈이지 여기 사람 있대 궁전에 궁전에 한 명 봤는데 나이 아프네 가까 나 AK랑 M16 먹었는데 기절 어 와볼래? 궁전쪽 궁전 왼쪽쪽 안나가지면 잠깐만 킹 찍어줄게 한 여쯤 음 그리고 내가 이거 녹화하면서 하면 렉 걸려가지고 사운드가 울린다고 해야 하나? 에코된다고 음 뭐 내 혼자 또 아니 총소리만 어 와줄래? 어 어 둘러주겠 아 한 명 주겠다 한 명 이거 듀코드 아니야? 좋네 여기 약 좀 줄래? 어 약이 없.. 아 구성 있다 한 명 드림클드 드림클드 아 여기서 줄게 여기서 줄게 아 유즈가 아니지 먹어 보거로 잘했네 한 명 봤는데 니 두 명 죽였다고? 아니 그게 두 명인데 누나가 죽인 애가 내가 두 번째 보내고 한 명은 저기 기둥 옆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먹으러 가야겠다 저거는 기절킬 했는데 자네 어 스컨드 일어나서 아 니 옆나 나는 니가 2층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다른 애가 없지? 어 여기 여기 S 한 명 S 조심 누나 거기 건물 아드로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 아직 한 개도 못 쳐먹었는데 난 무뚝이란 말이야 무뚝지 안 보이는데 S 한 1집쯤 내가 먹어서 줄까 두 번째 시체에는 윙구사랑 샷건 있더라 저기 뚝배기랑 뭐 많던데 못 먹었다 내가 아까 니 드랍한다고 30초 자동 먹기 안 되더라고 부상 줘가지고 먹고 올게 그럼 어 어 잠깐만 소리 소리 N 응 내 먹건디 먹건나 내 같이 가줄게 옆에 S 사람 한 명 저기 AK 있다 아 먹을게 총알은요?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어 기절 근데 거기 말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오른쪽에 한 명 더 들어갔거든 아 맞아 아파트 지지 7탄 줄까? 나도 별로 없지만 줄게 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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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참아 여기 여기 아파트 들어갈래? 아파트에 100% 사람 있다 오 정렬해 어 W 정렬해 5,000% 사람 있거든 소리도 나고 발 들어간 것도 봤다 차차비가 위에 있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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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노? 옥상 야 2층 봐볼게 네 응 아마 옥상 그 층 클리어져 어 그럼 옥상 있다 그리고 밖에 발자국 소리 하나 났디 응 잠깐만 옥상 일단 가지마라 마리 옥상 올라갈게 반디 응 어 없는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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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킬이지 바로 킬이지 누구 있나 곧 SE 저 멀리 담벼락 바로 뒤에 누워있다 아 안 보인다 아 보인다 시청자 다 먹었다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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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8 7탄 저깔인데 좀 줄까 어 됐다 AK랑 M16인데 나도 AK 있어가지고 7탄이 별로 없다 AK가 좀 소음이 큰 거 같지 않나 느낌인가 크고 톡톡하지 약간 약간 뭐라 하지 미니 느낌 MK14 느낌 그렇지 그렇지 뭔가 쾅쾅 킹킹거리는 거 응 이렇게 4명이었나 모르지 나 안 들어가진 너 앉아서 온나 똑똑한데 딴 데 가자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다 먹은 거 같거든 그랬으면 좋겠지 에센스만 딴게 먹어야지 그래서 약 먹고 어 총소리 들었네 궁전 쪽 노핑 노핑 아니 누나 쏜 거 아니었나 우리 건물 쏘던데 노핑 문 니가 닫았지 어 쏜다 쏜다 노핑쯤 나 올라갈게 어 같은 생각하고 있네 그니까 뭐라 해야지 녹화를 하면은 옥상 갈게 안 좋은게 내 프레임 도 낮춰야 하고 설정을 갔나 오우 씨발 벌집 어디 궁전 아이고 나 죽는다 나 맞았다 옥상집 와줄래 뭐 마지막점 여긴가 응 나와서 올라오는데 애들 그러면 그럼 날 살리지 마라 거기 아니 들어가지 말고 밖에 있어봐 밖에 있 아니 좀 더 좀 더 밖에 있어라 아 거기 있던데 거기 있다가 보면 쌀이 죽겠는데 우리 여기서 결말을 맞이하겠는데 아니 더 들어가 아니 안보이겠어 아 나 뭐했노 아니 걔 오른쪽으로 먼저 지나갔는데 내가 안쌌거든 응 레드덕 두 번 하다가 면발인데 두 번 단발하고 바로 죽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랬지? 뭐 예 예 예 예